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김은하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 인구수 63만 돌파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영기 기획학만 경제실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기획학만 경제실장 오영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시 인구 변화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 인구는 1995년 3개 시군 통합 이후 32만 명에서 1919년 4월 50만 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시는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 진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택시 인구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법령에 따른 인구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일 언론 브리핑에서는 평택시 인구수 산정 방식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 평택시 주민등록 인구수는 59만 1022명입니다. 이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에서 15번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9번째입니다. 저희시는 월 평균 1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지금까지 평택시 인구를 주민등록 인구수로 적용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개정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 거소 신고자를 포함하여 평택시 인구수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구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첫째, 사람수 합산 기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 동포, 그리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을 합산하고 둘째, 2년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유지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변경된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23년 말 기준 평택시 인구수는 총 63만 2785명입니다. 이제 평택시는 인구 7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도 실시한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정책 수립 연구용역 보고에 의하면 평택시는 2027년에는 약 69만 명의 인구를, 2040년에는 약 90만 명의 인구수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택시는 고덕 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삼성전자, 첨단산업단지 유치, 교통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역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카이스트, 수소산업 및 미래자동차 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어 이를 통한 일자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인구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평택시는 시민들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다같이 행복한 평택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언론인께서는 오픈 카톡방에 소속과 성함, 질문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글을 작성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질문하실 글 Birkensteinrage Société Radio vanwhile 헌신당원, 이 질문에 답 couple детen. 경기일보 안노윤 기자께서 평택시의 월별 인구 증감을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2년 월별 1,000명에서 2,000명씩 증가했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는 매달 증가인구가 1,000명 미만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22년 1월 인구 변화 용역 당시에는 2040년경 평택시 인구를 최대 96만 명으로 추계했습니다 다만 최근 평택시 인구를 두고 70만에 이르지 못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평택시 인구가 매년 지금 23개 시군 통합 이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질문하여 주신 그런 내용은 당초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택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비롯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완성 시기 그러니까 입주 시기는 시기별로 연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그에 따라 인구 증가의 어떤 그런 폭이나 어떤 정도가 약간의 희귀적인 차이가 있을지언정 연간 평균 증가 인구 수는 지속적이고 또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산업단지 아니면 공동주택 이런 어떤 그런 입주 시기 준공 시기에 따라 약간의 그런 유동적인 그런 사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일보 안노은 기자께서 등록 외국인과 거소 신고자가 포함되었지만 주한매군과 불법 체류 외국인 등을 합하면 사실상 현재 평택시 인구는 70만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또 유동인구를 고려하면 규모에 비해 아직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생활 용수도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시의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여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 또 거소 인구자는 포함이 됐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택시에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군인이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4만에서 5만 명의 이런 실질적인 거주 인구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삼성전자 등 대규모 어떤 그런 사업장의 1일 그런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이 넘는 그런 유동인구가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에 따른 교통정책 또 수도 하수 이런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선해 왔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민등록 인구수에 상관없이 이런 유동인구수를 감안한 그런 도시 인프라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이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관해지는 결과는 시정의 어떤 부분마다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께서 평택 출생률이 2022년 1.028명으로 젊은 도시에 힘입어 높은 편인데 자녀교육에 관련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책상으로 시정책상으로 교육 측면에 어떤 상황에 힘을 쓰고 계시는지 지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평택시에서는 단순히 인구 100만을 지향하는 대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시정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누누이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인구가 꼭 많은 게 좋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어떤 살기 좋은 도시의 중요한 척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에 맞게 모든 시정 역량을 시민들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올해 2024년 예산 편성 구조를 보더라도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46% 그리고 교육 농업 이런 시민들의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많은 그런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와 맞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는 지금 교육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제도권 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은 물론이고 시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실무적인 준비 내지는 그 결실도 상당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민들께서 이런 염려하는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 발전하기 위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스경재 김두일 기자께서 인구 60만 돌파에 이은 추가적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행정 및 예산 편성 등의 장기적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100만 도시에 진입할 어떤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2035 도시 기본 계획을 비롯해서 2040 평택시 장기 발전 계획에도 이에 대한 100만 도시에 대비한 갖가지 어떤 그런 시정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가 더 앞당겨지고 가시화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중장기 계획도 다시 완성도를 좀 높여서 점검해서 대책을 분야별로 좀 더 당겨서 이렇게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준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심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